21일 미국 3만 526명, 인도 9만 2,605명, 브라질만 6,389명, 아르헨티나 1만 1,9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21일 기준 신규 확진자 1은요, 누적 확진자 2만 3,045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15명, 지역 발생이 55명이며, 수도권에서 40명, 부산 경남에서 10명 등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오는 25일 구체적인 추석 특별 방역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7일까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이후 2주간 방역의 수위를 2단계 이상으로 높여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재감염 사례에 대해 독감처럼 반복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은 항체 검사 결과에 대한 임상 소견 등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는 27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의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고, 동시에 입국 금지 조치도 해제합니다.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습니다.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는 이상의 특징과 관련 연결DB을 마셨습니다.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는 이상의 원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